여러분 멋진 바다와 아름다운 산과 아기자기한 마을이 아주 예쁜 우리 청정의 도시 강원도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박이죠 이것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완전 쇠빙이죠 쇠빙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 흔한 새똥 하나 없는데요 지금 새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여기서 고기만 잘 나오면 오늘 완전 대박인데 일단 바닥을 보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박이죠 물이 아주 맑습니다 바닥에 모래알도 보일 정도인데요 그리고 수심은 한 1미터 30 아님 말고요 암튼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스티브 잣소리는 그만 집어치고 철 캐스팅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도다리 대갈방에 따라잡아 여기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바닥에 해초가 많은 건지 돌이 많은 건지 암튼 밑걸림이 엄청 심한데요 입질도 한 탱이도 없고 일단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딱 한 시간만 더 때려보고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저기 앞에 거진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멀리 고성까지 와갖고 꽝 치고 돌아가면 속상하니까 야 이 씨부레 지금 똥 윈드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으슬으슬 춥네요 아무래도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날려면 저기 작방으로 가갖고 내양으로 던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하고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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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있었어요? 크지는 않고 잔잔바리 입질 갔습니다 어 뭐 달려있나? 뭐 조금씩 툭툭 치는데요? 으이쌰 여러분 와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이죠? 강도다리 강도다리 오늘 비록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낚시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암튼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는 아가미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